네 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 입니다. 오늘은 또 애플트리다육에 왔습니다. 애플트리다육이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오픈하시고서 굉장히 이제 지금 키픽 하신 분들도 많이 늘었구요. 네 이렇게 이제 예쁜 아이들, 청키 이런 아이들도 많이 있구요. 이건 대품으로요. 양비내신도 있구요. 네 아메치스 하븐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원종 프리티네요. 원종 프리티도 너무 예뻐요. 네 이거는 셀러더블 철화 대품이에요. 이렇게 앞에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구요. 제가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크림티, 캐라리엄. 네 아메치스가 너무 예쁘게 동글동글 예쁘게 아주 예쁜 화분에 숨겨져서 아 이런거 하나 있으면 진짜로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화분 포함 10만원이라고 하네요. 아메치스. 피치스 앤 크림. 피치스 앤 크림도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아이시 그린. 아이시 그린도 있구요. 아이시 그린 있네요. 로제스타. 로제스타 너무너무 예쁘네요. 아 여기 지금 제가 그 가격은 잘 몰라가지고 가격 미상인데요. 가격은 여기 사장님께서 전화하시거나 찾아오시면요. DC 전품목 DC가 10% 거든요. 그래서 10% 해주시니까. 예쁜 아이들 골라가지고 사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예쁜 가격, 좋은 착한 가격으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어떤걸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핑클 루비가 있구요. 밀란 있습니다. 홍시 있구요. 홍시. 그 다음에 샤프테. 샤프테 있구요. 하츠딜라이트. 딜라이트. 네. 그 다음에 러울철아 있구요. 아르제 있습니다. 아르제. 아르제 예쁘네요. 음 골드라인. 골드라인 있구요. 샬롯. 샬롯 있구요. 운동자 근 있네요. 농자 근. 이게 스톰이 적. 스톰이 적 근생. 샤프테 삼두. 아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네. 플로라 있구요. 플로라. 플로라 있구요. 샬롯. 샬롯. 샬롯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예쁘네요. 이게. 가격도 6,000원 이라고 하는데 너무 예뻐요. 네. 이거는 원정프리티. 원정프리티는 군생인데 2만원. 너무 예뻐요. 네. 이거는 염자금도 예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거 수연. 수연도 아주 예쁘고 풍성한 군생이네요. 네. 이거는 러우. 러우도 너무 예뻐요. 네. 플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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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라 구. 완전 프리티입니다. 네. 이거는 라울 봉룡금. 그 다음에 이거는 러우철하구요. 러우철하네요. 그 다음에 노바. 노바에요. 노바. 이거는 패트리시나.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레드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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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돌군. 유돌군. 루비스타. 레드벨. 발맞이. 군생. 스톰이. 젖군생. 라탄. 크림티. 크림티. 예쁘죠? 크림티. 너무 예쁘네요. 크림티. 태냐 25,000원 태냐 태냐도 이쁘네요 뮬리 뮬리 적심 군생 뮬리 군생 매주 4,000원 매주 4,000원 와우 만원 썸머스 귀엽네요 썸머스 4,000원 그 다음에 여기는 리프터스 종류들이 아주 특이하고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네요 꽃도 너무 예쁘게 폈구요 여기는 에덴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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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남봉옥 남봉옥이 많이 있네요 이거는 자제옥 엄청 커요 얼굴들이 리프터스 얼굴들이 큼지막하고 아주 탐스럽네요 리프터스 꽃 하얘 흰 꽃 노란 꽃 탑 레드 탑 레드 리프터스 헤레이 레드볼 헤레이 레드볼 헤레이 레드볼 12,000원이네요 헤레이 레드볼 아레나 아레나 나레아 바이솔 바이솔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24,000원이에요 페냐 드로잉 적군색 레드벨벳 군색 아이스킹 아이스킹 4,000원 화이트 화이트 스노우 그룸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 그 다음에 아리아 에케마리아 에케마리아 마가렛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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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우볼 멀티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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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홍시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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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피다 한 연 멀티피다 멀티피다 탁 멀티피다 멀티피다 시원해 멀티피다 멀티피다 샴페인 코르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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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브 듀브 레드네 레드네 미라클 미라클 헤리드 헤리드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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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미니마 화이트 미니마 원종복랑 바네샤 군생 3,000원 필버로 렌타 나나오크미니 나나오크미니 아델라 빔포암 25,000원 아델라 빔포암 25,000원 야생 야생 클로라타 야생 클로라타 라임 앤 라임 앤 칠리 라임 앤 칠리 파키포리아 파키포리아 골드 라인 골드 라인 세리노트 분생 24,000원 가격 좋네요 24,000원 엄청 싼거네요 이외에도 예쁜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다음 시간에 애플 트리다육 예쁜 아이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저희 다육이랑 하초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jurisprudence bo 확실히 펜RL молод 다육 오시는 그리고 저의